임지경 임지경 어? 나 소원권 쓴다 연기가 나지 않아서 그래 혹시 너에게 부담일까봐 매번 마음 졸이며 그대를 사랑하고 있어 나 For you 나 이제야 하게 됐죠 내가 겁이 났나 봐요 그때의 기억이 지금은 그렇게 아프지가 않아서 미안해 너 아직도 주기형이 좋아했어? 아니 나 임지경이랑 사귀는데 어? 주기형이네 이상해! 물 미역 카페 나 공부 시작할거야 처음부터 제대로 배워보려고 너 그거 아냐? 나 오늘이 마지막이었다고 가지마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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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